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은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일종의 장터 또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앱을 거래하고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 앱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찾아서 메인 메뉴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요. 이 마켓을 이렇게 터치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앱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고요. 그 중에서 여기 말하는 산타 진전을 만나다 라고 하는 앱을 이렇게 터치해보면 그 앱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들 그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앱에 대한 설명, 또 앱의 새로운 기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가려면 이렇게 백버튼을 누르시면 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긴 지금 추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추천하는 앱들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랑 앱은 같은 말입니다. 프로그램도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앱들을 분류해놨어요. 자 이 중에서 건강 및 운동을 터치해보면 건강 및 운동에서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건강과 관련된 앱 중에서 인기 있는 앱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 인기 있는 유료 앱, 무료 앱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료 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백을 누르면 뒤로 가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금융, 금융을 터치하면 금융에 대한 추천, 금융에 대한 앱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인기 무료 앱을 볼 수도 있고 인기 유료 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앱들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앱들이란 것을 위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백을 눌러서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을 찾는 거 여기 보시면 그 독보기 모양으로 된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독보기를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어... 지하철 자 제가 잘 묻혔네요. 지 지하 철이라고 입력하고요. 여기 있는 물음표를 아니 독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하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앱들을 이렇게 검색해 줍니다. 자 그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뭐 아무거나 제가 첫 번째 나오는 앱을 이렇게 터치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다운로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우선 앱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죠. 많은 사람이 받은 앱일수록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기능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앱에 대한 설명 새로운 기능 평점이 얼마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5점 만점에서 4.3 정도로 받았네요. 그 중에서 별 5개를 준 사람의 비중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밑에는 댓글들이 있어요. 댓글들을 보시면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동의 및 다운로드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다운로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 중이라고 나오면 현재 설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 위쪽에 지하철 앱을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앱을 한번 찾아보죠. 자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메인 메뉴에 있는 아이콘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지하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제가 추가한 지하철 앱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지하철 내비게이션이라는 앱이고요. 이렇게 생긴 앱이네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노선도를 파악하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마켓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유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인기 유료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말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앱을 제가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앱이 현재 1076원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동의 및 구매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계속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카드 번호 그리고 카드 유효기간 그리고 CVC CVC가 뭔지 모르시면 여기 있는 조그만 이미지를 탭해 보시면 CVC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것대로 입력하시고 카드 소유자 이름 적고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다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다 적은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아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나 또 하나는 뭐죠? 네 이런 그 외국에 있는 카드사와 제휴된 카드만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카드로는 유료 앱을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 저장을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신용카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저쪽에서 요청하는 요구하는 정보들을 잘 입력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료 앱을 다운받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은 딱 한 번만 물어보고요. 여러분이 여기다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과금이 돼요. 예 그렇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 앱을 찾고 자기에게 필요한 앱을 찾고 그 찾은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앱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앱을 삭제할 때는 메인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작업관리자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작업관리자라는 앱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실행 목록, 프로그램, 램관리, 저장관리, 저장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터치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속도계라는 앱을 삭제하고 싶다면 여기 자전거 속도계라고 속도계라고 적혀있는 앱 옆에 있는 이 삭제 버튼 있죠? 이 삭제 버튼을 터치하면 자전거 속도계 앱을 제거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거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제거가 시작이 되고요. 제거 완료됐다고 나오면 이 스마트폰에서 방금 그 앱을 삭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앱을 찾아서 그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 일상생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필수적인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쓰지 마시고 앱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생활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